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시부터 기다렸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FC 선수들 올해는 부상 없이 작년에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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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운 날 바이바드 인증을 제가 한 번 더 더ną 감사합니다. 다시 바랍니다. 내가 뭘 안icia가? 첫 쌈 계신가요, 바꾸고? 아, 첫 쌈. 나 그만 좀 더 봤는데. 솔노나. 나 정말 잘한다. 파이팅! 다 좀 웃는다고... 시즌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긴 여정을 다 선수들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많은 응원해주시고 또 그 응원해주시면 제가 그 성원에 보답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FK에서 공부할 때,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어즈베크 스포츠도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수고가 많이 들었고 작년 시즌 끝나고 두 달 만에 팬분들 뵙는 것 같은데 뜻깊은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또 주장을 맡게 된 고라입니다 올 시즌 좀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저희 선수단 잘 이끌고 저 역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늘었지만 선선수범에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선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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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